헬스조선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우드의 폭력물 영화를 보면 대개 중요인물이 은신해 있는 저택은 몇 겹의 경호 보디가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중무장 병력이 있고요 그들을 지나서 저택 가까이 가면 그곳의 안뜨를 지키는 무장 보디가드가 있고 다시 계단참 경호실에도 무장한 요원들이 CCTV 모니터를 보면서 포진해 있지요 마지막으로 중요인물의 침실이나 거실문 앞에도 무장요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3중 4중으로 방호벽을 치는 것입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하면서 만든 시행령을 보면 구중심처 핵심 인물을 보호하려는 할리우드 폭력물 영화가 떠오르는 한편 지금 정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왜 오늘 제목을 방탄조끼 내벌 껴입는 정권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민정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 뇌물 마약 밀수 범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곧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3급 이상 공직자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5급 이하 공직자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검찰이 손댈 수 있는 수사 대상은 오로지 4급 공직자 이렇게 한정돼 버렸습니다 중앙 부처의 4급 하면 대개 서기관급 과장급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과장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는 사실상 매우 드뭅니다 만약 어떤 하나의 뇌물수수사건에 3급 공직자와 4급 5급 공직자가 함께 연루돼 있으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뇌물사건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인물들의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고 뇌물 액수가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4급 공직자만 관련이 되어서 3천만 원 넘는 사건으로 확정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년 말에 개정된 검찰정법에 따르면 검찰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이런 범죄 그리고 대형 참사 등을 직접 수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면서도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준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그래놓고선 검찰이 정권 비례를 수사하자 이번에 시행령으로 4급 이상만 수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에게 공무원 수사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의 수사를 막아내는 세 번째 방탄 조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범죄 혐의를 받는 공직자의 직급에 따라서 공수처, 검찰, 경찰 이렇게 민감하게 수사 주체가 바뀌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방금 수사권 조정이 지금 정권의 세 번째 방탄 조끼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방탄 조끼 두 번째 방탄 조끼는 무엇일까요? 네, 이 첫 번째 방탄 조끼는 말할 것도 없이 공수처 설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시스템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 때 야당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향하던 검찰의 칼끝을 가로막는 첫 번째 방탄 조끼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조국일 가족 비리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와 정권 실세 연루 의혹 사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 사건들 그리고 사위로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 이런 것들을 검찰 손에서 빼앗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수처 설치가 지금 정권에게는 가장 든든한 첫 번째 방탄막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탄 조끼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거의 인사 학살 이렇게 비판을 듣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 자르기입니다 앞서 말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얽혀있는 사건들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휘하던 실무책임자급 검찰 간부들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는 인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1차 인사, 2차 인사, 그것도 모자라 3차 인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윤석열 사단을 속아내는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방탄 조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권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네 번째로 껴입는 방탄 조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검찰 수사권 조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점입니다 앞서 껴입은 세 벌의 방탄 조끼 즉 첫 번째 공수처 설치 두 번째 윤석열 손발 자르기 세 번째 사급 공직자로 검찰 수사 대상 한정하기 이런 것들도 안심이 안 되는지 한 벌 더 네 번째 방탄 조끼 거의 모든 검찰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 허락받기 이것을 못 박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정권이 한사코 깨입으려고 하는 네 벌의 방탄 조끼의 의미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수처가 같이 출범했다면 그리고 그때부터 사회적 중대 사건 수사를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족에 대해 수사 개시가 가능했을까요? 과연 과연 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수십 번씩 거론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과연 과연 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다는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리 수사가 몇 발짝이나 될 수 있었을까요? 야당에서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정권 후반기 검찰의 사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방탄 조끼를 4벌씩이나 껴입는 것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정말 두렵기는 두려운 모양입니다 아이씨 아멘